최근 얼굴에 발생한 뾰루지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뾰루지는 여드름, 종기와 같은 질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. 얼굴에 잘 발생하여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까지 염증, 통증, 흉터 등으로 괴롭히게 됩니다. 특히 입이나 턱 주변에 발생한 뾰루지나 여드름은 통증은 물론 미용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. 여성분들은 생리기간에 악화되어 2중, 3중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턱 주변 뾰루지, 오래 두면 켈로이드라는 난치성 질환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. 반복되는 뾰루지, 약물치료, 주사치료, 피부관리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과적인 치료로 최소절개로 흉터 없이 걱정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.